자 여러분, 언박싱 시간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제 청주휴가 갔다 왔잖아요. 청주휴가 때 내일모레면 제 생일이라고 아기비리랑 콧바구니 봐. 이거 제도하기가. 제도하기가, 이걸 세상에, 이거. 이거 누구더라? 신뽀이야기. 신뽀이야기. 그거랑 얘가 신뽀이야기. 그리고 이거 신뽀이야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게 베필순아기. 베필순아기예요. 미셸아기약과 이거랑 이 뒤에 양계꽃 있죠. 그 남편이 같이 양복을 입고 왔어. 양복을 입고 와서 나를 다 이렇게 먼저 앞 입장에서 이걸 주더라고. 아우, 진짜. 정말 그게 감동이었어. 아기가 또 과자를 한 박스 줬거든? 불량식품과자라고. 영현이가. 근데 그거를 거기 딱 깜빡이고 짐이 너무 많으니까 놓고 와서 택배를 안 하고. 보내준다, 일단. 이게 뭐냐면, 이게 마스터 아바데 선물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가서 자기들이 다 하나씩 색깔별로 골랐대. 그 영혼의 빛깔? 거기 앞에 손깔별로 골랐대. 편지가 있어, 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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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자 양말, 여자 양말. 색깔별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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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가들은 고마워요. 저저저저 미성 화가가. 온천 때 쓰라고 준비한 목욕용품 세트예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디 여행 갈 때 가주면 되게 귀여워. 어, 서울 청년회에서 민주, 유민주, 정준이, 은경이, 태균이. 이렇게, 네 명. 네 명이 이걸 만들었대. 이거 만든 거죠, 뭐가. 이거 과자를 10만 원어치 사서 만들었다는데. 그게 안에 뭐 들었어요. 안에 뭐가 들어? 어? 어떻게 보면 찬다 이렇게. 등기권리증이래요. 권리자 이해라. 물건지 영체말 영체시 영체로 1번. 2021년 2월 13일 제 생일에 맞춰서 영체 지방법은 영체 등기소 등기관을. 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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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 셸리의 과자. 초콜렛이라고. 초콜렛인가 봐요. 초콜렛.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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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꼬맹이들. 유치원생들. 응. 초콜렛이랑 까까.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애기들. 아이고. 민주야. 정준아. 은경아. 태균아. 고마워. 고마워. 엄마가 잘 먹을게. 집은 다 뜯어 먹어버릴게. 혜란님. 방송만 보고 혜란님 팬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가 어디 있는지도 말 안하는데. 인스타벌린거 보고. 숙소로 그냥 찾아오신거에요. 아. 성함이 이라형님. 이라형님. 아직 막 개명을 안오셨고. 근데 마스터님들이랑 같이 드시라고. 남자용. 여자용. 따로 오세요. 아이고. 만나시면 좋았을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대요? 이거랑. 이것도 언박싱하고. 한개씩. 다 먹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꽃갓말랭이 같아. 이것도 같이 먹으면 되고. 이건 뭣일까. 양갱섬물모음이네. 어머. 양갱이 여러종류가 있네요. 팝살 모나카섬물모음. 너나나나나나나. 샅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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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엉.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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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머랭. 머랭. 후라이. 어머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 이건 장식용으로 둬야 되겠는데? 어머 이렇게 생긴 먹은거지? 그래서 먹어야 되겠지? 안 먹으면 상하니까 저번에 내가 안 먹었더니 나 달콤한 단짠 마카롱도 있었는데 어제 운전하면서 먹어버렸고 머리만 가져왔어요 우정아가 고마워 집집빵이래요 어제 운전하면서 몇 개 먹어버렸어요 집집빵 아프리카 많이네 똑똑해 건강한 빵 건미 가뿌게 빵 지민영 아가가 가져온 혈짓이 짖어 혈짓이 짖어 ㅋㅋㅋㅋ 혈짓이 짖어 똥리랑 조리 애랜혼식 쪘 들어오신 거 같기도 하고 난 아니 Options 애랜혼식이lus 이제도아가 개랑 개들이 이제도아가 자원 비너스 뜯에 문невеся 그래도 먹는 소금이래요. 물에 타서. 음.. 물에 타서? 백서피스 소금. 감지하기가? 네. 얼굴을 제외한 온몸에 뿌려줘요. 고마워요. 이게 타키 제거하라고 준 것 같아. 세션하고 나서. 아니 뚜껑에 글이 있어, 뚜껑에. 귀걸이요? 귀걸이 예뻐요. 색깔이 다르. 네. 저는 아몬드에 초콜릿. 초콜릿. 몽성퀸 4명이 왔어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 잘할게요, 우리 아기들. 오! 너무 귀엽다. 오! 오! 귀여워. 너무 예쁘다. 최애. 갬실이 너무 귀엽다. 뭘 이렇게 해도 돼? 오! 우리 누지? 귀여워. 귀여워. 왜 그래? 로우킹으로? 네. 오! 네가 샤넬을 알아? 지우야 너의 세 살 맞아? 오! 진짜 웃겨 죽겠네. 오! 빨간색으로. 와! 고혹적인데? 고마워라, 우리 아기. 잘 쓸게, 롬마가. 굴비 세트예요. 굴비 세트예요. 고마워, 정은아가. 잘 먹을게요. 티엑입니다. 맛있겠죠? 과연? 코팅! 나도 따다다다 х 하하 출발,ər만진 consig 귀엽다. 감사합니다.